루스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만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사의결전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있었는지 참으로 파악하시면서도 현 시국과 군상들을 족집게처럼 찍어내셨습니다 이습대천 윤석열 꺾이지 않고 큰 강을 건너 널리 이룩게 되니 항룡유해 문제인 천우의 기회를 허망하게 써버리고 끝나도다 여부정 이재명 의혹을 벗기까지 뜨거워지는 가마솥 속에 노는 격이라 인가응보 이명박 어쩌다 전왕과 왕에게 덕을 베풀지 못하였던고 자업자득 박근혜 천하를 얻었으나 앙심으로 무참하게 추락하고 이를 말저 슬펐스리 목불인견 유승민 욕먹고 죽서서 남 좋은일 하고 저는 모자라 막심한 손해더라 자성자박 김무성 이를 중매만 하다 광채 잃어버린 철황한 탈빛 노인 허장성세 이해찬 20년 집권 큰소리는 5년 앞당겨 그 멀걸로 마감하니 과유불급 정세균 곱방석 두루 편력하고 대권까지 넘보다가 팽당하던가 제성덕박 조국 제주는 넘치나 덕이 따르지 못하고 권력을 탐한 기생충이었네 폐가망신 추미애 표도가다 못해 어리석은 싸움으로 지방까지 거들렸더라 일모 도원 이낙연 갈 길은 멀고 나은은 주무로 가는데 정거복철 오세훈 자신과 앞사람의 실패를 그을삼아 신비일전 그보를 디듬이라 백년하청 송명길 아무리 예를 써도 때가 오지 않고 오역분이네 아르제처 신성정 그대 빌딩 사이에서 저 혼자 어둡고 괴롭거니 교은영색 이준석 촉세 날라리 이중첩자 주색잡기로 명예가 더러워지고 감사합니다 이습대천 윤석열 꺾이지 않고 큰 강을 건너 널리 이룩게 되니 항룡유해 문재인 천우의 기회를 허망하게 써버리고 끝나도다 여부정 이재명 의혹을 벗기까지 뜨거워지는 가마솥 속에 노는 격이라 인가응보 이명박 어쩌다 전왕과 왕에게 덕을 베풀지 못하였던고 자업자덕 박근혜 천하를 얻었으나 앙심으로 무참하게 추락하고 이룰 말저 슬펐스리 목불인견 유승민 욕먹고 죽서서 남 좋은일하고 저는 모자라 막심한 손해더라 자성자박 김무성 외고집 압션 행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무너져 괴로우니 망령자실 웅중표 가벼운 입에 딱 쫓던게 지붕 쳐다보는 계기네 기사회생 안철수 사지의 길에서 간신히 귀를 만나 은혜를 잇고 월하빙인 김종인 남의 권자를 중매만 하다 광채 잃어버린 철황한 달빛 노인 허장성세 이해찬 20년 집권 큰소리는 5년 앞당겨 그 몰골로 마감하니 과유불급 정세균 꽃방석 두루 펠력하고 대권까지 넘보다가 팽당하던가 재성덕박 조국 재주는 넘치나 덕이 따르지 못하고 권력을 탐한 기생충이었네 폐가망신 추미애 표도가다 못해 어리석은 싸움으로 지방까지 거들렸더라 일모 도원 이낙연 갈 길은 멀고 나는 점으로 가는데 정거복철 오세훈 자신과 앞사람의 실패를 그을삼아 신비일전 그보를 디듬이라 백년하청 송명길 아무리 예를 써도 때가 오지 않고 오역분이네 바르제초 신성정 그대 빌딩 사이에서 조혼차 어둡고 괴롭거니 교은영색 이준석 촉세 날라리 이중첩자 주색잡기로 명예가 더러워지고 감사합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생세를 추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텀바고니 속에 둘러싸여 암울한 인력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유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입국논위에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사대 건국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국의 사대교동 설교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어진 글과 7차 시기 전주 탄생한 150여개 신심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주사파의 홍익으로 만드는 학생인권 초래가 폐지되고 정교조가 사라지게 하여주시고 나라의 백립대기인 교육교를 유리하는 종북주사파들을 물리쳐주시고 전주 국립선 만들어진 참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교획 등 약 4천여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고것의 거짓말과 조작과 괴담으로 사회의 불안을 초장하는 자들과 마약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인 포플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 체질을 전복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망연을 맺지 않도록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지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시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이래 선봉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단의 손이며 동방의 유대인인 동의족에게 허락하신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주시고 예수한국 보험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세계 제사한 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전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